심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허혈성 심장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의 시작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혈관 모양들을 자세히 보고 이 혈관이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관상동맥의 모양을 심장의 전체적인 모양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심방이 여기 있고 우심방 대동맥이 있고 우심실 폐동맥이 있는데 이 심장에다가 특수한 처리를 해서 관상동맥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보일 수 있게끔 안에다가 실리콘 캐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캐스트를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지방분을 조금 제거해서 관상동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관상동맥, 우심실과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관상동맥이 있고 이렇게 혈관 분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관상동맥이 여기가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날 때 여기가 경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막히면 저 끝에 가서 여기에 경색이 일어납니다 왼쪽의 관상동맥은 좌심방과 폐동맥 사이로 대동맥에서 메인 코로나리아트리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안테르 리센딩, 전방 하행 동맥과 좌회선 동맥이 이렇게 나가고 이 브랜칭을 한 데서부터 이것을 다이고날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다이고날, 두 번째 다이고날, 세 번째 다이고날 브랜치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죠 그래서 엔지오 카디오그램을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이고날 브랜치의 서브 브랜치 여기가 막혔더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경색이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의 이러한 위치에 따른 분포의 특징은 우선 에피카디알 코로나리아타리라는 거죠 심장 근육 중간에는 별로 없고 바깥에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심장이 이완했을 때만 피가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피카디움 쪽으로 피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심장 근육이 이완하게 되면 그 순간 퍼프레팅 브랜치를 통해서 피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이 부분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심장 근육에 대한 분포가 이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가장 흔히 생기는 데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 이 부분을 하는데 좌심실의 앞쪽 벽과 심실 중격의 앞쪽 3분의 2를 해서 안테로셉탈 임팍트라는 생기는 그런 영역의 질환이 나오고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 케이지를 찍어보면 그런 소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심전도를 통해서 여기가 막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코로나리아 안지오그래피를 통해서 막힌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으로 이 막힌 부분을 이렇게 벌론 딜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풍선 성형술을 통해서 막힌 부분을 벌리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코로나리아트리가 막히면 여기에 인피리어 월 임팍트가 되고 레프트 서컴플렉스가 아트리면 라테라 임팍트가 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심장의 관상동맥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진 않지만 정말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지고 어떤 생명이 연장되면서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동맥경화증 모두가 다 심장에 대한 혈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아까와 같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동맥이고요 대동맥이 있고 우심방이 있고 우심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나가는 폐동맥이 있고 여기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로 우관상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우심실을 서플라이하는 혈관 브랜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본 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약간 돌려서 왼쪽에서 보면 여기 앞쪽에 있던 폐동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좌심실이 여기 있습니다 좌심방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심실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대동맥이 여기 있습니다 대동맥에서 하나의 혈관이 나와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랩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짧은 메인 스템이 있다가 랩트 서컴플렉스 좌회선 동맥과 전방 하행 동맥으로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이 나가는 몇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iagonal branch라고 하고 LAD라고 하고 랩트 서컴플렉스라고 하고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돌려서 뒤쪽을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이 되는데 이것이 우관상 동맥이 와서 뒤쪽을 서플라이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지금 검게 표시된 이것은 관상 정맥 관상 동이라고 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얘기합니다 심장에서 들어오는 정맥은 여기를 통해서 온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라이트 벤티클도 이런 구조가 있긴 하지만 별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레프트 벤티클 쪽에서 왜냐하면 심장의 근육의 두께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왼쪽 심장에서의 정맥 활류가 매우 중요해서 좌심실에서 좌심방에서 관상동을 통해서 그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우심방으로 이게 우심방이죠 여기 LA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병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생리학적인 기전을 생각해보자 생화학적인 기전을 생각해보자 형태를 생각해보고 어떤 임상적인 질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피가 흐르다가 멈추면 병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멈춘다는 뜻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피가 혈류를 감소하는데 10% 감소하면 문제가 일으킵니까? 아니요 20%면 어떻습니까? 30%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다 보면 그래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답은 90%가 줄어들고 10%가 남아도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굉장히 풍부한 리저버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상동맥의 혈류 감소가 90%가 감소해서 10%만 남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같은 관상동맥의 감소라고 해도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마이오카디움 심근에서 얼마나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심장 근육으로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근 관상동맥 혈류가 얼마 감소 안 했는데도 실제 느끼기에는 심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사연아이드 포이즈닝 같은 경우는 혈중에 피는 가지만 혈중에 산소가 없는 피를 보내서 그때도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제로 심장 관상동맥 혈류의 어떤 생리학적인 기전을 생각하면 혈류 감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모폴로지 형태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 관상동맥의 단면으로 봤을 때 75%가 감소하고 25%가 남았다 그 얘기는 직경, 다이메터로 봤을 때 2분의 1로 감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인데 이것이 3차원적으로 혈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면 곱하기 또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분의 1로 감소했을 때 어떤 관상동맥의 직경을 재보니까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블러드 플로우로 보면 8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고 비스듬하게 90% 감소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코로나리아 아트리가 막혔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마이오카디움이 얼마나 블러드 플로우를 어떤 크리티컬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생화학적인 기전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계 같은 어떤 메케닉스이긴 하지만 그 메케닉스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컬 페너미나가 들어가 있는 메카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칼슘에 대한 어떤 밸런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 물질들이 진행하는 채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글라이코젠이 메타볼라이즈해서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ATP가 생성되고 없어지는 NADH, NADPH 그런 것과 어떤 바이오케미스트리와 관련된다 그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임상적인 질환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thrombosis,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어떤 혈전이 생기는 것이 지금 관상 동맥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thrombosis라는 것은 endothelial injury가 있고 그 위에 platelet aggregation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속 컨스트릭션이라는 얘기는 이 스무스 머슬 레이어가 컨스트릭션을 일으키는 것 또 엠볼루스, 다른 데서 블러드 클롯이 오는 것 또 thrombus가 떨어져 나오는 것 또 심장의 어떤 준비됨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테미아를 리피트하게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한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충격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충격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심근, 동맥 경화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메디아라고 있는 것이 스무스 머슬입니다 스무스 머슬, 스무스 머슬 평활근력이죠 그 위에 엔더셀리알셀이 제일 겉에 한 층이 있고 그 밑에 서브인티말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이것을 파이브로스 캡, 어떤 모자, 뚜껑 이렇게 해서 파이브로스 캡이 있고 그 밑에 이러한 물질의 어떤 축적이 있는데 이것이 꼭 죽 같다, 먹는 죽 있지 않습니까 죽 같다고 해서 죽상 경화증입니다 걸쭉한 죽, 이 안에는 밥풀에 해당하는 어떤 블러드 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있고 어떤 물질들이 있어서 죽처럼 비슷하다고 하는데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죽상 경화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런 콜레스테롤 클레프트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이 콜레스테롤 물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브로스 캡이 있고 스무스머슬 층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것이 혈관의 모양인데 이쪽 혈관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파이브로스 캡이 있고 여기에 죽 아세로마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스무스머슬 층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아까 바하소 컨스트릭션을 얘기했는데 바하소 컨스트릭션이 다 같이 일어나겠지만 이 부분에 바하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서는 실제로 여기에 큰 변화를 못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에서 바하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면 당장 임팩트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이라는 것은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티아로 되어 있고 메디아가 스무스머슬 층입니다 그런데 그 인티마 층에 아테로스크레르틱 플라크가 형성되고 그 플라크라는 것은 리피드와 파이브로스 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파이브로스 캡이 있고 이러한 아테로마토스 플라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코로나리 업스트럭션, 코로나리 아테리 내로잉이라는 그런 기전이긴 하지만 플라스에서 엔도셀리알 인조리 이 표면이 이렇게 망가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알 인조리가 되면 플라틀릿 어그리게이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더 힐링이 되면 더 어떤 내로잉이 더 심해지고 이것이 엔도 플라틀릿만 붙는 것이 아니라 스롬부스로 파이브린이 붙고 RBC, WBC가 붙어서 스롬부스로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아테로스크레르티스라는 것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현상인데 반해서 이런 스롬부스라는 현상은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상이고 때로는 이 안에서 스롬부스가 확 커지기도 하고 이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더 심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리아 관상 동맥이 좁아지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동맥 경화증이 있는가 하면 플라틀릿, 스롬부스와 같은 좀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상 또 스롬부스가 더 심해지는 현상 또 출혈 현상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세스와 픽스트 프로세스가 같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심장에서는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것이 이런데 있는 허연 색깔 변화입니다 심근층의 섬유화로 인해서 작은 심근경색증이 전에 있었던 증거들인데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것이 심근경색증을 의심하긴 하지만 또 다른 증거로써 관상 동맥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벌려서 보면 구멍이 틀려있는 관상 동맥이 하나 보이고 또 여기도 이렇게 관상 동맥이 보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트레이스를 추적을 하다보면 여기 보니까 어? 여기 관상 동맥이 꽉 막혔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관상 동맥이 막힌 것을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막힌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관상 동맥을 찾고 관상 동맥이 일으킨 심근경색증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심장처럼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관상 동맥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관상 동맥에 대한 조형술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두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 관상 동맥이고 여기에 관상 동맥이고 관상 동맥이 이렇게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심 외막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거를 다이석션에서 이런 그림처럼 보면은 이렇게 관상 동맥이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심장이 관상 동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관상 동맥이 좁아진다는 것이 이러한 그 길이를 통해서 일정하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좁아지고 얘가 좁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잘라본다는 것의 결정적인 약점은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촘촘하게 자른다고 해도 어느 부분이 막혀 있으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자른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생체 내에서는 관상 동맥이 막힌다는 것은 어떤 오버홀 리액션이고 좀 다이나믹한 프로세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이렇게 관상 동맥이 막힌 것이 이 부분에 되면은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코로나레는 괜찮다 이 뒤에 있는 코로나레가 막혔다 그런데 이것을 클리니컬 신드롬으로 얘기할 때 라이트 코로나레 아터리가 막힌 임팍트다 그렇게 표현하고 인피리어 월 임팍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코로나레 관상 동맥의 내로잉은 알 수 없지만 막힌 부분은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허옇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코로나레 아터리가 여기저기 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되고 이게 트랜스뮤랄 임팍트 이거는 월 전층을 통해서 임팍트가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이 바깥층은 괜찮고 여기는 막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서브엔더카디얼 임팍트라고 그러고 이거를 트랜스뮤랄 임팍트라고 그러는데 트랜스뮤랄 임팍트는 그 특정 코로나레 아터리가 꽉 막힌 경우고 이렇게 서브엔더카디얼 임팍트는 꽉 막혔다기보다는 코로나레 아터리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얘기는 이 서브엔더카디얼 에어리어가 다른 마요카디언보다 이스케미아에 더 쉽게 손상되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긴 설명을 다양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코로나레 아터리 블러드플로우는 항상 에피카디언부터 엔더카디움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고기관에서 염통고기를 사서 봐도 알겠지만 혈관이 안 보입니다 여기는 혈관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 바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으로 피가 공급되는데 어느 순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그 수축을 해서 그 수축된 힘으로 관상동맥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심장이 생성하는 그 압력보다 낮으면 낮았지 더 높은 압력이 관상동맥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쉽게 말해서 심장의 압력보다 심장 근육의 압력이 항상 높기 때문에 여기는 혈관이 있어도 전부 완전히 콜랩스된 상태로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견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심장에 이만큼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가 막혔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힌 곳을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꽉 막혀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좁아져 있죠 얇아져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신선한 심근경색증이 아니라 과거의 심근경색증을 알았고 그것으로 지금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숨은 차지만 지금은 그동안 잘 견뎌왔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관성동맥 폐쇄 부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에 관성동맥이 막혔고 여기에다가 스탠트를 집어넣습니다 철사로 된 망으로 된 스탠트를 넣어서 막힌 관성동맥을 치료했던 그런 환자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심장 때문에 사망을 해서 도검을 했는데 여기 철사로 된 스탠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막히면 어디가 경색이 되냐면 안테로셉탈이라고 했습니다 안테리어 월 블랙트 벤티클 이제 이 부분과 셉춤의 앞쪽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러한 뮤랄 스롬부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엔도카디얼 인조리로 인해서 혈전증이 일어나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전신 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심장에 좀 더 프레쉬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심근경색증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심근경색증으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치료가 발달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혔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히고 나서 여기에 이런 스롬부스가 생겼습니다 좌심실에 스롬부스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대동맥을 통해서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동맥 스롬부스, 전신성 스롬부스가 되고 전신성 엠볼리즘이 돼서 이것이 다리로 가서 막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혈전증이 심장 내에 생긴 것입니다 이 환자는 좌심실이 일단 일견에서 상당히 내강이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적으로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승모판 마이트럴 밸브가 있고요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벽이 얇아진 것 같지만 무게는 증가했을 것입니다 하이포트로피아 앤드 다일라테이션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서브 엔도카디올 파이브로시스가 하얗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트랜스뮤럴 임팍트와 서브 엔도카디올 임팍트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섬유화가 엔도카디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이오카디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좀 힘들긴 했지만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편을 보더라도 심장 근육의 섬유화가 되어 있어서 위치가 인피리어 월 임팍트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병변이 있었고 이 병변이 뒤로 가서 여기에 경색을 일으킨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심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처럼 심장 안쪽으로 이렇게 심한 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근 허열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 내막 쪽으로 섬유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심장 내막 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섬유화층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 바깥쪽은 아직 살아있는 심장 근육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축력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을 서브 엔도카디얼 인팍트에 의한 그러니까 심 내막 심근경색증에 의한 어떤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심장입니다 8번 심장에서 좌심실이 상당히 캐비티가 하얗고 늘어나 있는데 이게 대동맥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막, 승모판 그런데 이 좌심실에 심장 근육이 거의 안 남아있고 아주 종이짝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남아있고 이러한 심장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정도이죠 그렇지만 숨이 찬 상태에서 나머지 이쪽 벽에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근육으로 수축을 해서 심장 근육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심실류, 그래서 안유리즘,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섬유화된 다음에 이것이 얇아지고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죠 지금은 동맥류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하얀 부분과 붉은 부분으로 보이죠 여기는 심근경색증이 없는 부분이고 하얀 부분에 심근경색증이 있었다가 그것이 섬유화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심장 근육은 거의 없어지고 섬유조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조직은 수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단 늘어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만 하고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동맥류라고 하죠 그래서 안유리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심장은 비교적 신선한 상태의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희끗희끗한 과거에 알았던 심근경색증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심근경색증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심근경색증이고 여기에 있는 관상동맥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더 위쪽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지금 최근에 발생한 출혈 동반한 관상동맥 심근경색증의 예입니다 지금 보신 심장은 이렇게 비교적 신선한 상태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는 하얗게 섬유화된 그런 상황을 봤죠 지금 이 심장은 심장을 쇼덱시스로 자른 거고요 여기에 검게 변색된 부분이 심근경색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근경색증이라는 것이 출혈을 동반했다 그런 건데 사실 그 출혈이 무슨 폐경색이나 장경색처럼 그런 형태의 출혈이 오진 않더라도 항상 그 경색증이 있으면 경색된 부분과 주변에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살아있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혈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선한 상태의 출혈을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심근경색증 때문에 남아있는 섬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의 관상 동맥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관상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관상 동맥 중에 여기에 Fibroscab을 이루고 아스로마토스 플라크를 네크로틱 센터 네크로틱 센터가 있고 Fibroscab을 이루는 아까 사진을 보여주는 관상 동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스롬부스가 이 안에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롬부스가 이 위에 생겼다는 뜻은 관상 동맥 경화증의 표면에 엔더슬리아 인조리가 되면서 스롬부스가 들러붙어서 혈관 협착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조직 면역 화학적 검사로 좀 더 자세히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D56 염색을 하면 이 인터칼렛 디스크가 잘 보이면서도 이스케미아에 있는 상태의 심근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양심장인데요 양심장에서 관상 동맥을 막아서 이것은 서울대학의 김원권 교수님께서 하신 실험인데 관상 동맥에 처음에는 여기를 막고서 실험을 했더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살아야지 또 그 다음 단계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는 것처럼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심근경색증은 생기고 어느 정도 살아나서 어느 정도 그 후의 경과를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될 심장이 이 부분이 아누리즘을 만들었던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TC, NBT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이 약물의 특징은 어떤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으로서 NADPH가 있는 엔자임이 있는 그런 섭스테레이트를 이용하는 엔자임이 있는 부분에서는 색깔이 진한 붉은색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심근경색증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 그래서 유관적으로 혹은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러한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돌아가신 후에 심근경색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터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코로나리 블러드플로우, 코로나리 아터리 피지올로지는 에피카디알 코로나리 아터리로부터 마요카디움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엔노카디움이라는 데가 이스케미아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엔노카디움의 인팍트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확장된다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그러면 초기에 인팍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장이라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리 아터리로서큘레이션의 특징을 보고 그래서 서브엔노카델 이스케미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서브엔노카델 인팍트에서 트랜스뮤랄 인팍트로 파도가 전파되듯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슘 채널 블록커입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록커를 쓰는 이유는 멘브레인이 망가져서 칼슘이 많이 인플럭스돼서 그 세포 안에 칼슘이 많고 특히 미터콘드리아 안에 칼슘이 많아지면 그것이 약간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요카디알 셀들의 어떤 경련을 일으켜서 주변 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칼슘 채널을 차단해서 더 이상 심근경색이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 좀 더 이러한 크로스트레이션이 촘촘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쫙쫙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련성 수축이 일어나서 그 주변이 스트레칭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이런 얼룩덜룩한 것처럼 경련성 수축과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것이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라는 현상이 결국 심근경색증의 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해서 이러한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를 막는 방법으로 칼슘 채널을 조절하자 그런 거였고 아래 있는 사진에서도 보면 이러한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기 혈관이 하나 딱 있어요 결국 이 혈관을 통해서 리퍼퓨전되는 영역에 칼슘 채널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컨트랙션 밴드가 나타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컨트랙션 밴드가 나타나는 곳에는 혈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리퍼퓨전 네크로시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판막질환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판막질환의 원인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와 마이트럴 류거지테이션 승모판 협작증과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류마치스 심장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스트인플라마토리 스카링 심장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흉터, 스카가 생기면서 변형된 그것이 승모판에서 생기는 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승모판 질환이고 그것이 실제로 판막을 좁게 하는 경우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되고 이것이 그냥 섬유화로 인해서 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고정화되면 폐쇄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막의 변화, 텐서아프라투스인 코다의 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장의 확장으로 인한 변화 등등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이 됩니다 에올틱 스테노시스는 사실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류마치스 판막 염에 의해서 생기는 포스트인플라마토리 스카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나일 칼시픽 에올틱 스테노시스라는 것 나이가 70 정도 되면 대동맥 판막이 워낙 달고 달아서 약간 칼시파이 되고 섬유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판막이 3개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서 어떤 선천성 기형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자라는 데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한 5, 60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3개인데 2개밖에 없는 대동맥 판막으로 인해서 거기서 칼시피케이션 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가 대동맥 판막 질환 등입니다 대동맥 판막의 폐쇄부전은 류메틱 벨블라이티스가 있고 또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있고 또 대동맥의 루트 딜라테이션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이 있으면 그 위쪽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정상적인 판막이라도 루트, 뿌리가 확장되면서 좀 오므려야 될 것이 확장되면서 폐쇄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동맥 판막의 경우는 포스트인플라마토리 컨디션으로서의 파이브로시스가 원인이냐 아니면 칼시피케이션, 디젠너레이션 등 이런 디젠너레티 프로세스가 원인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인플라마토리 스카리닝으로서는 류마틱 벨블라이티스가 있고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각 어큐트 폼과 서브어큐트 크로닉 폼이 있는데 류마틱일 경우에는 류마틱 피버라는 어큐 스테이지를 거쳐서 크로닉 스테이지의 포스트인플라마토리 스카리닝이 되고 대부분 마이트럴 밸브만 침범하거나 마이트럴 앤드 에올틱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판막이 심한 망가지는 현상을 치료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심장병이 있는 경우라든지 마약 중독자로서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주사를 통해서 약물 주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러한 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균이 세균성 감염에 의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건강한 사람에 생기기보다는 다른 원인인자가 있는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는 심장 수술을 한 사람 부정맥 페이스메이크를 넣은 사람, 또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이것이 류메틱 벨블라이티스는 승모판에 이런 데 이 정도 작은 베지테이션, 버섯 같은 것이 솟아나는 것을 류메틱 베지테이션으로 그런 환자의 에피카디움, 페리카디움 보면 이렇게 털이 난 것처럼 심장에 털이 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류메틱 카다이티스라는 것은 벨블라이티스를 포함한 엔도카다이티스, 마이오카다이티스, 페리카다이티스, 이러한 판카다이티스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초기에는 주로 엑시더티브 인플라메이션이 되다가 좀 더 진하면서 섬유화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류메틱 벨블라이티스 나타나는 이것이 판막의 변화고 이런 것들이 아시옥버지라고 부르는 류메티스 열의 특징인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송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송편 만들 때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이렇게 우선 동그랗게 볼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이걸 이렇게 파고 파서 송편 속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을 접어서 송편을 만드는 것은 송편이 아니라 만두입니다 만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송편은 이렇게 반을 접는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을 각각 접고 나머지를 오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이렇게 그러면서 오므리고 나면 한쪽으로 3분의 1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예쁜 송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실제 심장 판막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승모판이 그래서 비정상적인 판막을 보면 이것과 이것 그래서 안테리얼 리플렛 어브 마이트럴 밸브와 포스터리얼 리플렛이 비슷한 크기인데 반해서 정상적인 판막에서는 이 구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처럼 만두형 판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안테리얼 리플렛과 포스터리얼 리플렛이 1대 1인 경우가 류마치스 판막이고요 우선 정상 승모판의 모양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테리얼 리플렛 승모판의 앞쪽과 뒤쪽이 있고 이렇게 코다 모양이 보이는데 이 판막이 변형되면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인 델리케이트한 코다의 스트럭처가 없어지고 이렇게 판막과 판막 사이가 들러붙으면서 코다가 짧아지고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면 아까 여기 있던 안테리얼 리플렛의 좌우가 다 오므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코다가 판브로시스트이고 리플렛 디포미트가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구멍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멍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좌심방에 굉장히 심한 부담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좁은 구멍으로 들어온 좌심실에 피가 들어오면 좌심실에서 피를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좌심방에 큰 부담이 되고 또 폐의 정맥의 부담과 폐의 우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막 질환들을 이렇게 실제 심장에서 보면 여기가 좌심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승모판인데 승모판이 이렇게 열었는데 실제 구멍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구멍만 남기고 이 부분이 스카로 다 이렇게 꼬매진 겁니다 물론 사람이 꼬맨 것이 아니라 그 파이브로스 스카로인에서 안티렐리플렛과 포스티렐리플렛 사이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입에서 양쪽 옆을 이렇게 꼬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축 구멍을 양쪽을 좀 오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버튼 호울 디포미티라고도 하고 피쉬 마우스 어퓨런스도 하는데 단축 구멍을 오므린 것처럼 혹은 물고기가 뻐꿈 뻐꿈 할 때 양쪽 옆이 좁아져 있는 것을 그런 디포미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승모판의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이 환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심장병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인공판막이 대동맥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판막을 대동맥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가 나갈 때 이렇게 열렸다가 대동맥 판막이 압력이 올라가면 다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대동맥의 아눌로엑타지아 대동맥이 아누리즘으로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대동맥을 인공 대동맥으로 바꿔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동맥이 판막을 치환한다고 해도 대동맥이 늘어나게 되면 또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한 시술을 해서 바꿔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 때는 이렇게 블러디하고 헤머리직하고 크고 스럼보틱한 베지테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밸블리플렛의 퍼프레이션 등 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막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판막 질환이나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세균 감염에 의한 판막의 변화를 인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고 부릅니다 현경적으로 보시면 단순한 아까 류마틱 베지테이션에서는 블러드 셀보다는 파이브린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뉴트로필 등 블러드 셀들이 많고 RBC, WBC, 플래틸들이 만들어서 커다란 이러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는 인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엠볼리즘이 되고 세프틱 엠볼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블러드 스트림을 따라서 발바닥에 이러한 세프틱 엠볼루스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끝에 생기기도 하고 또 콩팥에 생기기도 합니다 디저네티브 리저너로서의 판막 질환들은 칼시케이션과 믹소이드 디저너리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올틱 벨브의 칼시케이션의 두 가지 스타일 바이커스피드, 그 다음에 시나일 두 가지가 있어서 바이커스피드는 선천성으로 디포미티가 있는 판막에서 나타나는 현상 시나일 칼시케이션 스테로시스는 나이가 든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트로 아눌로스 칼시케이션 그 다음에 디저너레이션이라는 것은 말판 신드롬이 대표적인 예인데 판막의 콜라젠의 선천성인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판막들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것이 아올틱 대동맥 판막 하나고 이것이 되면서 여기 노들루스 아란티 이렇게 루눌라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판막들의 모양을 분석할 때 이러한 하나하나의 리플레스 모양을 근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 에올틱 밸브가 지금 여기 하나 두 개의 커미션이 되어 있는데 이 커미션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칼시피케이션 덩어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이커스피드 밸브 칼시피케이션이고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커미션이 있고 하나의 커미션과 과거에 있었던 렘블런트가 있어서 원래 세 개로 쪼개져야 될 판막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막의 디지너레이션으로서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 프로렙스라고 부르는 현상은 이것처럼 승모판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콜라젠이 약해져서 이렇게 좌심실에서 수축할 때 이것이 벌로닝 한다고 그러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되고 때로는 더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불어나는 것은 승모판에 있는 콜라젠의 변형에 의한 마이트럴 밸브 프로렙스 신드롬의 경우입니다 시스테믹 디지즈로서 마란틱 엔더카다이티스, 리프만삭스 엔더카다이티스라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엔더카다이티스라는 것은 어떤 베지테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막이나 엔더카디움의 어떤 덩어리가 생기는 것인데 논박테리얼 트롬보틱 마란틱 엔더카다이티스가 있고 SLE 환자에서 나오는 리프만삭스 엔더카다이티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좌심실의 확장이나 대동맥의 루트 딜라테이션 등등이 판막은 정상일지라도 실제 판막의 기능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일 수 있고 그 밖의 어떤 인공판막의 변화 등등 여러가지 변형에 따라서 다양한 판막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수술로 떼어낸 인공판막인데요 헝겊을 보강해서 티슈 밸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메케니컬 밸브 쇠로 된 판막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티슈 밸브를 많이 썼는데 요즘 메케니컬 판막을 많이 쓰면서 안티 코아귤레이션, 코아귤러블 스테이트를 약간 혈전이 안 생기는 쪽으로 조절을 세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스롬부스가 안 생기게 표면 처리를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스롬부스가 이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하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선천성 심장병 컨제니틀 하트 디시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심장 질환이긴 하지만 심장을 포함한 전신 질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벤티큘라 세프탈 디펙트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병이죠 심실, 중격, 결손증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보면 우선 심장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VST라는 심장병이 있지만 왼쪽, 오른쪽의 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폐에는 어떤 컨제스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폐의 혈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 증가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간은 이렇게 크지 않고 이 정도라고 보면 실제로 이만큼 커져 있던 얘기죠 간의 패시브 컨제스천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앞에 있는 사이무스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심장병 환자들은 또 흔히 사이무스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사이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실, 중격, 결손증을 포함해서 주요 심장, 선천성 심장병들을 이렇게 모십도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 기본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긴 것 그것이 ASD, Atrial Septal Defect, 심방 중격 결손이고요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구멍이 생긴 것이 VSD, 심실 중격 결손이고요 그 다음에 PDA라는 것은 대동맥과 폴모너리 트렁크 사이에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Ducatus Atriusus인데 이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시절에는 있었지만 태어나면서 막혀야 되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페이턴트하다 그래서 PDA라는 것은 엄마 태생기에 있었던 Ducatus Atriusus가 남아있는 것 그것을 PDA라고 부르고요 Complete Avcanal 혹은 ABSD라고도 부르는 질환은 아까 ASD와 VSD가 복합된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서 ASD 부분과 VSD가 하나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서 4개의 챔버가 하나의 구멍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복잡한 심장 기형입니다 그 밖의 펄모너리 하이포텐션이 동반된 VSD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춘성 심장병의 가장 흔한 경우인 심실 중격 결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상 어린이 심장을 보시면 물론 크기가 작죠 작고 우심실, 폐동맥, 대동맥, 우심방, 좌심실, 좌심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대동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른은 고혈압 때문에 대동맥이 크니까 그리고 폐동맥이 상대적으로 조금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모양과 어떤 비유를 갖는 것이 정상 심장인데 그 선춘성 심장병 중에 Left to Right Shunt, 왼쪽에서 이쪽으로 피가 흐를 경우에는 폐동맥 혈로가 많아져서 우심방이, 우심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여기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심실 중격 결손증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좌심실에 있는 피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하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피가 100이라고 하면 넘어오는 피가 또 다른 100 혹은 때로는 2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이 되면 300만큼이 폐동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피가 역시 300이 돼서 그때 QPQS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치가 여기가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Pulmonary Blood Flow가 증가해서 폐의 우려할 상태가 좌, 왼쪽, 오른쪽 폐의 우려할 상태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2차적인 변화인 아이젠 명거 신드롬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심장입니다만 여기서는 심실 중격 결손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여기 삼천판이 제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심실 중격 결손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심방 쪽에서 본 심장의 모양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두 사진은 아까 심장의 구조에서 보신 사진이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 두 사진에서 각각 여기와 여기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심장에서는 없는데 지금 설명한 이 자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 심실 중격 결손증의 가장 흔한 페리멤브라노스 타입의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 중격 결손증을 이렇게 심장 스페스맨에서도 볼 수도 있고 MRI 촬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결국 같은 것을 실제 스페스맨을 통해서 본 것과 MRI를 통해서 본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결국 MRI를 통해서 이런 스페스맨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하는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한테 설명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라고 표시된 이 부분은 심실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구멍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이 부분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는 것과 이 부분이 분명하게 끊어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보다는 이러한 심장병에 대한 이러한 심장병에 대한 3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대동맥 판맥이 있습니다 그 밖의 엔지오 카디오그램이나 에코 카디오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같은 심장의 구도를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스페스맨 사진을 엔지오 카디오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좌심실에다가 조형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나가는 것인데 나가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심실이 이렇게 있고 우심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형제를 여기다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게끔 했는데 이것은 도플러 테크닉을 통해서 터블런트 플로어가 이쪽 트랜스듀서 있는 방향으로 오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게 되는데 이런 방법 등을 응용해서 심장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는 얼굴 모양이 전문가가 볼 때는 약간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다카오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산천성 심장병의 특이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러한 특이한 얼굴을 가진 환자에서 22번 크로모섬의 어떤 딜리션을 관찰하고 그래서 아까 그 사이무스가 작다는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캐치 22라고 해서 캐치 결국 코너트론칼 아노말리 사이믹 디포미티 그 다음에 클레프트 팔레이드 그 다음에 하이포칼세미아 등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합되면서 22번 크로모섬의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피쉬 검사를 통해서 22번 크로모섬의 한쪽에는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딜리션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질환이고요 어떻게 유전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고 실제 이 캐치 22 환자가 그 아시아 지역이나 아메리칸 인디언 등 어떤 특정한 인종에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캐치 22가 선천성 심장병의 유전적인 원인이 밝혀진 경우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신 이 심장의 경우는 여기에 그 삼천판이 그 자리에 있고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심장으로 가보면 그 삼천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삼천판이 건너편에 있는 승모판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판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이 심방 중격 결손 심방에서 여기에 오발포사 심방 발발굽 모양의 릿지를 갖는 이것이 있고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있고 심방 중격이 오다가 멈추고 심실 중격이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나의 판막이 삼천판과 승모판을 건너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ABSD 상당히 복잡한 심장 기형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가 넘어오는 Left to Right 션트의 하나이고 수술도 이렇게 막고 좌우 심장 판막을 구분해 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심장병입니다 지금 보신 심장처럼 Atrial ventricular septal defect 라고 하는 그 질환은 이렇게 삼천판과 승모판이 하나로 연결된 그런 상태가 되고 삼천판과 승모판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은 심방 중격 결선이 내려가다가 멈추고 심실 중격 결선이 올라가다가 멈추어서 가운데 큰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Right ventricular Right Atrium에서 보면 심방 중격 결선이 내려가다가 멈추고 심실 중격 결선이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천판과 건너편에 있는 승모판이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연결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Breaching Reflect라고 표현하죠 삼천판과 승모판이 서로 통해져 있다 이러한 질환들 지금 말씀드린 ASD, VSD, PDA, ABSD 네 개의 질환의 특징은 우리가 표현할 때 Left to Right Shun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심방과 Right ventricular과 Left ventricular 사이에 압력 차이가 있지만 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Atrial septum에 문제가 있건 벤티클 세프틈이건 에울타건 간에 이런 구멍이 생기면 Shunt의 방향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Left에서 Right 피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Right ventricular에는 어떤 부가적인 추가적인 피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모든 피를 폐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Pulmonary Blood Flow가 증가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폐로 많이 갑니다 결국 Systemic Venus Return이 100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Right ventricular에서 폐로 갈 때는 이것이 150위가 한다고 해 보십시오 즉 50만큼의 피가 건너편에서 넘어오게 되면 정맥 피가 100 플러스 건너편에서 넘어온 피 50에서 150만큼 폐로 보내니까 피의 입장에서는 피가 많이 오네 이것이 문제가 트래픽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50이 피로 간 다음에 150만큼 좌심방으로 온 다음에 좌심실에서는 50은 우심실로 넘기고 100만큼을 대동맥으로 보냅니다 100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100을 보낸 대동맥 피는 정맥으로 또 100이 오고 해서 그래서 최순환에서는 100이 돌지만 피의 순환 Pulmonary Circulation에서는 150이 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Cardiac Output QP 나누기 QS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1.5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50만큼의 션트가 폐로 추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우 피가 너무 많이 오네 해가지고 쉽게 감기가 걸리고 폐가 Congestion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폐동맥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안 되겠다 좀 이렇게 그 폐혈관들이 좀 더 강력한 수축을 해서 피가 못 오게 하게 되면은 이 1.5라는 수치가 1.4 1.3 이렇게 줄어들면서 폐동맥의 어떤 그 혈관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폐동맥 고혈압증이라고 하는데 폐동맥 고혈압증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이나 전부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기보다 그래서 혈관, 폐동맥들이 다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폐동맥 고혈압증이 되면은 결국 그 션트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이 되면은 피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션트의 양이 거의 없다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어린이는 일시적으로 좋아진 증상에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1.0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진행해서 0.9, 0.8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션트의 방향이 달라져서 right-to-left로 이렇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만큼의 피가 들어온 것이 폐로 갈 때는 80만큼만 나가고 80이 돌아와서 20만큼이 좌심실로 가서 대동맥으로 갈 때는 다시 100이 되는 이렇게 되면은 qpqs가 어떻게 됩니까? qos가 이거는 이제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8이 됐다는 뜻은 허파로 간 피가 돌아온 다음에 대동맥으로 가는 피 중에는 허파를 거치지 않은 피가 20만큼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맥피가 대동맥으로 막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가 청색증이 됩니다 그러한 그 메카니즘에는 이렇게 폐동맥 혈관에 이렇게 좁아지고 아주 심하게 좁아지고 이렇게 플렉시폼 리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변화가 left-to-right-shunt 질환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역전되는 것을 아이젠 랭거 신드롬 혹은 플렉시폼 폴머너리 아토리오퍼스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병 수술은 수술을 해야 될 옵티몰 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역전 현상에 나타나기 전에 수술해야지 이게 역전이 되고 나면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아이젠 랭거 신드롬을 14번 심장입니다 아이젠 랭거 신드롬을 설명하면서 심장에 우리가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혈관들의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폐동맥이 작고 폐동맥으로 가는 부위에서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크고 폐동맥이 작고 또 우심실이 엄청나게 크죠 좌심실에 비해서 이렇게 커진 이유는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커다란 심실 중격 결손이 있고 폐동맥으로 가는 이 부위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는 좌심실만큼 열심히 일해서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서 우심실의 피가 폐동맥으로 일부 가지만 대동맥으로 직접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청색증이 있는데 청색증이라는 뜻은 우심실의 피가 폐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동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심실에 있는 피가 대동맥으로 가서 전신에 정맥피가 순환을 해서 아이가 파랗게 질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한다면 심실중격결순을 막아주고 폐동맥 좁아진 부분을 열어줌으로써 우심실의 피가 폐를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고 테트럴로지 팔로 팔로 사징이라고 하는 그런 심장병입니다 우리가 치료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심장병입니다 지금 보신 TOF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이센 맹고스 신드롬과는 다른 것이 폐동맥으로 가는 피가 차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차단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폐동맥은 심장의 이 부분 심장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초 폐동맥에 있는 여러 가지 좁아져 있는 것은 우리가 손대기 힘들지만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어서 테트럴로지 팔로는 아이센 맹고스 신드롬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수술 가능한 병이고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이라는 병은 이제 두 가지 혈관이 모두 Right Ventricle에서 나간다 두 가지 혈관이라는 것은 Aorta와 Pulmonary Trunk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Right Ventricle에서 나간다는 뜻은 좌심실에서 우심실 쪽으로 구멍을 통해서 VSD가 먼저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온피가 섞여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의 질환이고 조금 복잡한 심장병입니다 엄청나게 큰 심장입니다 어른 심장이고요 나이가 38살 그런데도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이분은 우심방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심장이 하나 있고 심실 왼쪽에 심장실이 하나 있고 이게 대동맥, 폐동맥인데 오른쪽에 있는 우심방에서 오는 이쪽 챔버의 모양이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좌심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건너편에 있는 좌심실 형태가 거울상으로 이렇게 와서 이것이 승모판입니다 오른쪽에 그러면서 좌심실이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심방에서 좌심실로 왔으니까 한 번 뒤바뀐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좌심실에 폐동맥으로 연결됐으니까 한 번 더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뒤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나가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방에서 우심실로 잘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또 잘못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생리학적으로는 교정된 선천적으로 교정된 심장병이고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38살까지 잘 살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쪽 좌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판막 치환 수술을 받고 치료 받다가 사망했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이렇게 심방과 심실, 심실과 동맥의 연결이 두 번 뒤바뀐 경우가 교정형 대혈관 전이 Corrective Transposition of Great Attery 이런 질환들이 있고 이런 질환들도 그렇고 이게 교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심방에서 우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 가서 순환을 따로 돌고 따로 도는 그러한 대혈관 전해증도 역시 우리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심장병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는 우심실에서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가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피가 가고 그러면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간 다음에 대동맥에서 최순환을 거쳐서 대정맥으로 와서 다시 우심실로 오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간 다음에 폐동맥이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실로 오고 이거는 두 가지 피가 따로따로 잘못 도는 겁니다 이거를 섞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동맥과 폐동맥을 바꿔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반기형 때문에 복잡한 심장기형이 생깁니다 좀 더 복잡한 질환을 지금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심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장병에 대한 진단이 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수술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생기고 때로는 한 번에 수술을 못하고 2단계, 3단계를 치료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폰탄 수술입니다 폰탄 수술은 우리가 좌우 심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좌심실은 살리고 우심실은 포기하자 그래서 정맥피가 전부 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가서 폐에서 캐플라리를 거친 다음에 정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러한 수술 방법조차도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러한 수술을 받고 성인까지 되고 임신을 하고 이렇게 잘 성장하는 수도 있어서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환자를 살리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학의 여섯 번째 주제로 심근 및 혈관 질환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 질환은 심장 근육의 질환이죠 그것을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카디오마이오패스, 심장 근육의 질환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근경색증도 카디오마이오패스죠 심장 근육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근경색증이나 또 심근염 같은 것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카디오마이오패스를 이렇게 4가지 3개 혹은 4가지로 나누는데 3개로 나눈다고 할 때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하이포트로픽,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 이것이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판막성 심장 질환 등 이런 것이 아니면서 또 비염증성 심장 질환이면서 임상적으로 심장이 늘어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하이포트로픽, 혹은 리스트릭티브라는 것은 심장이 이완이 잘 안된 심장 근육이 뻣뻣해진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리니컬 스펙트럼으로서의 심장 근육 질환, 심근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미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스케미아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분명한 변화는 아니지만 심장이 여기저기 마이너한 트라우마로 섬유화되어 있는 것을 이스케미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부릅니다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것은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 박테리알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것은 염증성 심근 질환이죠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것은 비염증성 심근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가장 흔한 것이 바이러스성 염증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이식 수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마이오카다이티스랑 유사합니다 남의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심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식 반응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염증으로 나타나서 심근염과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런 질환들을 심근 질환이라고 불려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좌심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확장성 심근 병증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당장 승모판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포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 등 이런 세 가지 카디오마이오패스의 유형이 있습니다 17번 심장입니다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해당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좌심실에 캐비티가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 벽이 하이포트로피 엔드 닐라테이션 겉으로 봐서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게 캐비티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이오카디알 스카가 없고 의미 있는 스카가 없고 코로나 리아트리도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 모르는 마이오카디알 디지즈로 인해서 어떤 전에 마이오카디아티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유전적인 변화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알 컨트랙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일레이티 카디오마이오패스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확장성 심근증 다일레이티 카디오마 알패스를 보셨고요 그것을 사진으로 보시면 결국 마이오카디움이 좌심실의 마이오카디움이 하이퍼트로피 엔드 딜라테이션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위아래에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심장의 챔버 캐비티가 늘어났지만 그 월이 같이 두꺼워진 겁니다 두꺼워졌다는 것이 두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게로 쟀을 때 그러니까 심장 근육의 무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카디앙 마이오카디움이 하이퍼트로피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이퍼트로피 엔드 딜라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혈압일 경우는 심장 근육이 더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 캐비티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심장 근육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챔버 사이즈는 감소하는 이것이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센트릭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다일라테이션 앤드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다일라테이션 앤드 하이퍼트로피를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스라고 부릅니다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스에서는 마이오카디움이 엄청나게 두꺼워지는데 고혈압 환자에서도 하이퍼트로피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리고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만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적인 것을 빼놓고 아마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해머다이나믹 피지얼러직 메카니즘으로 설명 안 되는 하이퍼트로피가 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 정도 두께를 보이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 정도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스카가 있죠 이것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스카가 생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스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퍼트로피가 된 부분을 보면 마이오카디움이 이렇게 막 디스어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오카딜 디스어레이 라고 부르고 이런 스카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스카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요패스이고 서든 데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릭트 카디오마요패스는 심장 근육이 쉽게 이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꽉 목을 조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붉게 생긴 것이 붉은색의 카디약 마이오사이트입니다 마이오사이트의 사콜렘마 마이오사이트 멘브레인이 두꺼워지면서 뭔가 침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슬셀 하나하나를 둘러싸는 이런 물질이 침착되면서 근육이 수축은 그래도 하겠는데 이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아밀로이더시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자미계로 보면 이런 아밀로이드 물질이 침착된 것을 볼 수 있고 폴라라이징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심근 세포를 둘러싸는 그리고 블러드 혈관 벽을 침착하는 아밀로이드 물질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데 아밀로이더시스가 사실 이제 진단이 되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겠지만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다른 경우에 아밀로이더시스고요 이렇게 아밀로이더시스로 인해서 마이오사이티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인미노이스토키미스트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P나 지금 이제 카파 라이프체인이 디퍼짓된 것을 통해서 이 환자는 카파체인 타입의 아밀로이더시스다 흔히들 멀티플 마엘로마 같은 플라스마셀 디스크라이지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밀로이더시스가 있고 그 밖에 그런 플라스마셀 체인지가 없는 아밀로이더시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오카다이티스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 인뮨 마이오카다이티스 등등에 있어서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에는 콕사키 바이러스 등의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고요 인뮨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등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 마이오카다이티스 등등이 있고 트랜스플랜테이션의 리젝션으로서 나타나는 마이오카다이티스도 결국은 림포사이트가 마이오사이트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마이오사이트가 드롭아웃 되는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 여기서도 마이오사이트를 인플라마토이티를 둘러싸면서 이 세포는 죽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마이오카다이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오지노필링 마이오카다이티스 하면 지금 그 엔도마이오카돌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심장 이식을 위해서 떼어낸 질병이 있는 심장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엔도카디움이 아주 진주처럼 하얗게 변색되고 엔도카디움이 두꺼워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런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는 에오지노필링이 많아서 에오지노필링 마이오카다이티스 엔도마이오카돌 파이브로시스라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심근 혈관, 심근 및 혈관 질환 특히 심근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적용됩니다만 우리가 잘 보면 경험 있는 사람이 잘 보면 이 마이오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보고 딱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같은 슬라이드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데스민 염색을 통해서 염색이 안되는 부분이 죽은 마이오사이트이고 또 이거를 다른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염색 안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염색하는 그런 이제 컴플리먼트 4D 염색 디퍼지티스 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등 해서 과거에 비해서 마이오카다이티스 및 마이오사 카디얼 디지즈에 대한 면역학적 진단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울틱 아뇨리즘 아울틱 아뇨리즘 대동맥 류 아울틱 아뇨리즘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 테크닉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아뇨리즘이 된 부분 지금 여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뇨리즘 되어 있는 것을 잘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가 수술한 자국입니다 수술한 자국을 통해서 그 수술한 부위에 아뇨리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러한 밸브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소견들을 이러한 병약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환자는 어센딩 에올타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센딩 에올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질환이 있는데 아까 안킬로싱 스폰딜라디스도 있고 또 시필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이러한 에올틱 메디아의 림포스틱 인필투에이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 그래서 그 혈관에 대한 혈관염이 에올타의 메디아층에 있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안 좋게 해서 그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늘어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아뇨리즘입니다 다이섹팅 아뇨리즘인데요 이렇게 지금 대동맥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이 어느 정도 벽이 두꺼워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고혈압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압력 좌심실에 벽이 하이포트로피가 되어 있고 또 어선딩 에올타 대동맥 상행 대동맥이 늘어나 있습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에올타의 인티마가 찢어지면서 어떤 메디얼 스플리팅이 일어나서 지금 보시면 이 대동맥 벽이 이렇게 두층으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피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피가 가득 찼지만 바깥에 있는 어드벤티케일 티슈가 덮고 있어서 당장 그 이상의 출혈은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이섹팅 아뇨리즘 아뇨리즘인데 마요카 지금 에올타의 벽이 두층으로 스플리팅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대동맥을 수술로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또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신 다이섹팅 아뇨리즘에서는 이렇게 어선딩 에올타 혹은 디센딩 에올타의 인티말 태어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태어가 되면서 그 인티말 여기처럼 메디아의 중간층이 이렇게 변성된 상태로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혈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더 진행되겠죠 스플리팅이 더 진행되면서 이게 다이섹션이 됩니다 다이섹션이라는 것은 에올타의 월이 스플리팅 되면서 층을 만들고 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이섹팅 아뇨리즘은 처음에 여기가 치져질 때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래서 때로는 위내시경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속쓰리다고 그런데 사실은 위내시경 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동맥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시스틱 메디얼 디젠레이션 이라고 하는 콜라젠 디젠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이섹팅 아뇨리즘을 진단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속쓰리다 혹은 배가 아프다 하는 것에 가장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의 변화들은 아까 아스테로스크레이시스트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스테로스크레이시스트가 가장 중요한 혈관 질환이고요 그 위에 인티말 테어 그 다음에 스럼부스 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트라 플라크 헤머리지 등등 그 다음에 이러한 스탠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벌룬 딜라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늘어나고 좁아지고 하는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혈관 질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테로스크레이시스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늘어난 어센딩 혈타가 늘어나 있고 내면에 아스테로스크레이시스트 플라크가 심하게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코로나의 아트리가 좁아져 있는 거 보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보면서도 좀 만성적인 질환이어서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들이죠 이러한 동맥류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분류해 보고 혈관 질환들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여기에 큰 질환 큰 혈관의 질환으로써 자연셀 자연셀 아트라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자 가와사키 디지즈가 있고 그 밖에 작은 혈관들의 아트라이티스가 있어서 라지 베슬 디지즈 미디움 베슬 디지즈 스몰 베슬 디지즈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주로 내과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주로 외과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카야수 아트라이티스인데요 다카야수 아트라이티스라는 것은 에올타에서 브랜칭 되는 부분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혈관을 보면 이게 에올타고 에올틱 아취에 해당하고 여기서 브라큐세팔릭 트렁크 커먼 캐러티드 아토리 서브클레벤 아토리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다가 어떤 몰드를 만들어서 뜨니까 브라큐세팔릭 트렁크는 이렇고 커먼 캐러티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카야수 아트라이티스라는 것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Fibrosis와 그랜일로마를 일으킵니다 가와사키 디지지인데요 인펀트 한 살이 안 된 아기에서 심장에 코로나리 아토리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리 아토리가 늘어나면서 이게 럽초가 돼서 피가 나서 이 안에 피가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지금 페리카디움을 열기 전에는 심장에 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해서 사망한 경우인데 이런 가와사키 디지지지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심장 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고 이것이 internal elastic 라미나라는 정상적인 스트럭처고 이것과 메디아 까지는 정상인데 인티마 층이 스롬부스를 동반하는 심한 병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늘어나고 하면서 출혈이 망가지고 출혈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버거스 디지지스, 담배 피는 사람한테 오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남자로서 35세 정도의 이러한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완전히 꽉 막히는 겁니다. 꽉 여기가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히는 것이 그것은 담배를 끊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다리에 피가 안 가니까 다리에 괴사가 되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버거스 디지지스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 밖에 드물긴 하지만 심장에도 종양이 생깁니다. 믹소마라는 것은 심장에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이고 이것은 진단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딱 끊어내주면 돼서 진단만 되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폐암이 심장으로 퍼질 수도 있고 랍도마이오마 등등 드물긴 하지만 이러한 심장에도 종양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이 태아의 심장입니다. 태아라기보다 신생아의 전신조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좀 흉측하긴 하지만 여기 왼쪽 폐가 있고 오른쪽 폐가 있고 그 사이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지금 대장 소장 그 다음에 가로막 횡경막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수술을 받고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해서 여기 수술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심장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장만의 병이 아니라 심장에서 가는 대혈관 대동맥의 병이기도 하고 또 대동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초혈관 작은 혈관들의 동맥경화증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또 심장병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그래서 크게 볼 때 마요카델 고혈압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 환자에서 보는 것처럼 폐의 여러 가지 2차적인 병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간의 컨제스천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환 장애의 결과로 소장의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다리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뒤로 뒤집어서 뒤쪽을 또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가로막 횡경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린아이 콩팥인데 어린아이 콩팥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콩팥이고 그 위에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 기관, 기관지, 폐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도를 좌심방이 여기 있고 좌심방이 여기 폐의 정맥이 들어오는 것이 좌심방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심방이 있고 우심방은 간과 아주 가깝게 있고 이것이 에올티가 아치 디센딩에 옳다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장병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 순환장애 피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말해서 부종이라는 상태부터 출혈, 지혈, 혈전, 전색, 경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쇼크라는 상태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작은 심장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심장병이 나타날 때 혼자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폐, 간, 콩팥, 또 뇌, 장 이 모두들이 함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질환의 효과를, 질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인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